푸딩아 엄마 인절미 하나만 줄까? 안줘 아이고 뭐하는거야? 푸딩아 우리 푸딩이 헉 또 멍 때리고 있었어? 푸딩아 엄마 무슨 말 할까? 그렇지 생각해야지 생각하자 우리 푸딩이 응 안해 으흐흿 귀여워 부ller 푸딩아 엄마 인절미 하나만 줄까? 안줘 뭐하는거야 푸딩아 얘는 자기가 귀여운걸 알아요 음 또 약올리네 저 저 저 cosa 하나만 달라고 했지면 그냥 인절미 먹방 inally 그리고 멍 귀여워 먹다만 인정해 귀여워 진짜 숨막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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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질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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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푸딩이 만질거야 엄마 만질거야 만질거야 어구 좋아 어구 좋아 우리 애기 여러분 푸딩이는 이렇게 심장이 해롭습니다 아이고 마일로 마일로도 왔어 이쁨 받으려고 하지마 푸딩아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드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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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발톱봐 아 발톱 또 잘라줘야겠네 한번만 하나만 자르지 하나만 응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눈 놓고 아 푸딩아 할 수 있어 너 이거 완전 갈고리 손톱이야 장난아니야 아 아 아 아 배가 끝도 없이 나오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푸딩이 배에 손 터졌네 이거 어떡하냐 꼬매줄까 엄마가 어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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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구지성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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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꼬매줘야겠니 푸딩아 생각하자 우리 푸딩이 생각해야지 그렇지 푸딩이 이래봬도 지금 생각중입니다 여러분 이 터진 솜을 어떻게 꼬매야될지 오버로크를 해야될지 박음질을 해야될지 엄마한테 맡겨 푸딩아 너무 귀엽잖아 더워 아구 귀여워 스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